아니네 이거. 이게 원래 탱탱했는데. 아이고 너무 불쌍하네 이거 형. 그렇게 머리 열이 나 너. 여기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야. 열이 또 왜 났어. 밥 먹던. 밥 먹었어 너? 먹고 왔어. 아유 뭐 이렇게 또. 약이 많아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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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곳곳에 무슨 이렇게 약도 하고 막 아 형 정말 형 이거 뭐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색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겠다 간결해야 토만나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왜 자꾸 이런 걸 써놔. 2070년 내가 없겠지? 너도 없잖아. 2070년에는 내가 없겠지. 아 왜 이런 걸 써놔. 야 요즘. 아 이거 진짜 솔직히 저렇게. 왜 이런 걸 써놔. 아홉 씨가 아홉 씨 아홉 씨 너무 Sic Fahr아 형 그래도 이거죠 밥이 제 일반 쌀이 아니네 잡곡이야 음 맛있네 달걀브라우지 따끈하게 사는. 고맙다 밥 같이 먹어준다. 어르신들이 이런 느낌이구나. 혼자 먹는 거랑 완전 다르네. 아 눈물이 나. 아 런닝맨 왜 이렇게 눈물 나. 독구메인처럼 생각하면 안 돼. 왜 그래. 왜 이렇게 기쁜 날에. 형 나 혼자 산다요 오늘.